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Hello my leadership 유선영입니다. 완연히 가을이 왔죠. 일교차도 심해져서 감기 드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. 저도 목상태가 좋지만은 않지만 조금 더 매끄럽게 노력하면서 촬영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다뤄볼 재능은 책임재능입니다. 이 책임재능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절친재능만큼이나 남자, 여자 또 노소를 막론하고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재능입니다. 그 말은 바꿔 이야기했을 때 참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또 대인관계를 맺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재능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책임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좀 듣는 공통적인 보이스가 있습니다. 이것은 뭐냐 하면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. 혹은 압박이 심합니다.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. 이 책임이라는 재능의 정의를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. 책임 테마가 특히 강한 사람들은 자신이 하겠다고 약속한 것들에 대해서 강한 책임감을 느낍니다. 이들은 정직성과 충실함 같은 가치관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이 이미지를 보셔도 좀 느끼실 수 있죠. 보시면 하나의 손이 또 다른 손에게 열쇠를 넘겨주고 있습니다. 열쇠 잊어버리면 안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이 열쇠를 갖고 있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묵직한 무게를 느끼는 재능이라고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. 이 책임의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를 완수하리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. 또 약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라 끝까지 제대로 약속을 완수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지요. 또한 신뢰, 충실함에 대해서 우선순위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.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보다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내려는 열정이 강한 사람이라고 저희가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 위해서 조금 법 없더라도 힘들더라도 맡은 임무를 맡은 책임을 다해내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도 장벽은 있습니다. 책임이라는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? 네, 바로 거절입니다. 또 하나, 포기입니다. 거절과 포기라는 것이 책임이라는 사람에게 있다면 사실 이 책임이 조금 더 책임다워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인가?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거절하고 포기한다는 이게 무슨 말인가?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. 정말 책임져야 할 일을 제대로 완수해내기 위해서 때로는 그렇지 않은 일들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하고요. 때로는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. 끝까지 해내는 것만이 완수가 아니죠. 하다가 아, 이건 아니야. 다른 방식이 필요해. 또 다른 길이 필요해. 라고 할 때는 포기하고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융통성도 필요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 책임 재능과 비슷한 혹은 조금 다른 재능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. 행동이라는 재능에 대해서 한번 다뤄본 적이 있죠.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이 행동이라는 재능은 책임이라는 재능하고 조금 다릅니다. 제대로 해내지 못할 것이라면 시작하지도 말자. 이것이 책임이라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겠죠. 시작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지만 시작한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완수해내려는 재능. 또 존재감이라는 재능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?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심한 죄책감이 들 수 있죠. 내 탓이야. 제 잘못입니다.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재능이지만 존재감이라는 재능과 비교해 본다면 이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너무 후회가 된다.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존재감 재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많은 일을 맞닥뜨리고 굉장히 많은 관계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. 저글링을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삶인데요. 그 삶에서 어떤 하나의 일, 어떤 하나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못했을 때 책임의 재능이 성숙되지 못한 사람은 너무 그 결과에 얽매여서 다음 일에 지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조금 쿨해질 필요가 있죠. 책임이라는 재능을 성숙시키면서 내가 좀 쿨해지기 위해서 책임이라는 재능에게 필요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. 제가 하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바로 내가 정말 책임져야 할 일은 무엇인가? 라는 질문이고요. 하나 더 질문을 드린다면 그 진짜 책임져야 될 일을 위해서 거절하거나 포기해야 될 적기가 언제인가? 라는 질문도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. 네, 어떠세요? 우리가 어떤 팀을 추구할 때 어떤 모임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책임이라는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 든든하지요. 하지만 그 사람 혼자 오롯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일이 없는지 저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번아웃이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책임이라는 재능도 빛을 발할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으니까요. 저희 또한 그 책임이라는 재능이 가지고 있는 그 진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관찰하고 배려하고 서로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것도 우리 사회에 조금 더 멋진 책임의 재능이 많아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. 자, 오늘은 책임이라는 재능으로 네,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. 다음 시간에는 배움이라는 재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헬로마이 리더십 유선영이었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요. 또 이런 재능을 갖고 있는 친구 혹은 소중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되실 때는 공유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